음... 우리가 보여줘야죠 36MC와 마이크로소프트가 함께 만드는 스마트 병원 만나볼까요? 비만 상담을 위해 의사와 마주하는 순간부터 당신의 새로운 경험은 시작됩니다 우와! 상담 내용이 자동으로 기록되다니 실수도 고객의 사소한 요청도 놓칠 수 없겠죠? 이제 다양한 측정을 받을 차례인데요 어? 측정은 누가 하죠? AI 센서가 하죠 사람은 실수해도 AI 센서는 실수하지 않으니까 측정값들의 오류는 0%에 가깝습니다 다양한 영상 정보는 맞춤형 비만 치료 계획을 위해 휙! 수술 중에도 영상 정보를 탁! 실시간으로 확인해 최상의 수술 결과를 이끌어내죠 수술 후에도 고객님을 향한 모니터링은 쭉 이어집니다 AI는 지치는 법이 없으니까 그리고 미래의 병원은 당신의 일상까지 이어집니다 수술이 끝나도 비만 케어는 끝나지 않죠 앱으로 이렇게 우와! 디테일한데요?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의료진의 밀착 케어가 집에서도 이어지니까 이러니 살이 안 빠질 수 없지 어때요? 기대되죠? 비만 치료의 리더와 IT 기술의 리더가 만나 스마트 비만 치료의 미래가 되다 36MC병원 36MC병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